안녕하십니까 마당 탐색 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요일 흐무 잘 보내 계신가요 아 오늘 에 휴무 오후에 지금 산청에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작년에 제가 또 한번 나와서 방송을 한 곳입니다 여기는 산청 경호광 수석 갤러리 이렇게 간판을 끌어놨네요 아 여기서 작년처럼 똑같이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방문 하셔가지고 좀 구경도 하시고 조원석이 작년보다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한 점 한 점 한번 소개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 주소는 그 찾아오시는 길은 제가 따로 또 유튜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처럼 그 기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걸음에 많이들 오셔서 감상도 하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들이 작년보다 좋은 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다양하게 멋진 석들이 너무 많네요 아 전체를 다 돌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밖의 것부터 좀 대충 관량을 보여드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작년에 또 방송을 올려 가지고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어 여기 사장님께서 또 저를 불러 주세 가지고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좀 부족하다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으 아 돌이 숫자가 많아서 대충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으 좀 핵심적인 에 그런 도로 남다 오겠습니다 꽃 돌리겠습니다 아 아주 그냥 에 화려합니다 이런 으 으 으 으 요것도 좀 타이더 사 아주 좋습니다 이런데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돌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이 문양 문양 똘이 너무 멋집니다 또 리 이 돌을 아마 하시는 분은 하실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왕을 더 린 대리가 일광 칼라 세균다 에인 나 게 뭐 지금 으 아 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납땡이 상당히 고갑니다 이돌들이 이건 전체 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 3,4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 대충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피자의 뭐 인데 이 가격을 좀 붙여 놨어요 물건 보시고 가격도 한번 비위해 보실 바랍니다. 120세 났네요. 이 돌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돌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돌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건 군조로 볼 수 있네요. 아주 그냥 색이 단조로우면서 색이 잘 들었네요. 밖에 대충 한번 돌아 봤습니다.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좀 포장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주도 돌입니까 아 좋네요. 요즘 제주도들 잘 안나오죠. 옛날 것입니다. 좋네 이런거는 경호강. 아 경호강 진짜 멋지네요. 용어는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70만원 정도요. 좋네. 꽃핏은 보겠습니다. 이 돌이 미사리 호핏이네요. 미사리. 백 컬러 아주 좋네요. 꽃이 예쁘게 잘 핏습니다. 요거는 언제요. 요거는 소잔들도 갖고 계셨던데요. 아 그래. 아 지금 맞아. 요거 뭐 예를 들어 판다면 얼마나 나갑니까. 거기에. 그러면 한 100만원. 상당히 큰데. 여기 보면 이쪽 프랑이 뭐예요. 프랑이가 바위. 아 여기서 봤을 때. 예. 프랑이가 바위에 앉을 때. 예. 예. 좋습니다. 예. 만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꽃돌 많이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가 있고. 청송꽃돌하고 또 어디. 청송. 청송. 네. 경주와 악감. 네. 좋습니다. 요런거는. 요런거는. 청송꽃인가요? 네. 블루베리. 야. 블루베리. 아. 뭐 한 50만원. 그래요. 초재음악. 드립니까. 요것도. 예. 가격을 좀 공개를 해 주시면. 또 공부도 많이 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해 보시게요. 또 우리 좋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를. 초보자가 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런.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네. 가지를 좋아합니다. 야. 아. 이방이 제일로 아마 복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긴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슬 보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게요. 가격들이 다 지금 붙어있습니다. 보시고, 가격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 정도 정도 됩니다. 요거는 덕선 쪼코 50만원 밖에 있습니다. 덕선 쪼코입니다. 덕선 쪼코. 요거는 한 50 정도 나옵니다. 덕선 쪼코 50만원. 이게 빛이 반사가 되가지고 좋긴 좋은데. 요거는 내가 지금 들어오지깐 돌려놨습니다. 저거도 들어오지깐 돌려놨습니다. 요즘에는 반응이 없는데. 한 20년 전에 들어오는건데. 지금은 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게 뭐 탑이네. 석가 탑이네. 중국에서 온거고 한 30년 됐다고요 중구석 계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철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네요 거의 이거는 그냥 노스의 순리네요 이런게 자연에서 나왔다는게 참 신비하네요 이건 각이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거는 자대 없이 그냥 지판에다 가려놓고 아 이게 짜놓은거에요 자대 지금 올리놓은 상태인데 아따 여동 뭐 또 칼라가 좋아보이네 꽃들이나 문양이 좋네 세필생이 오타 60 나가네요 거기 한 60정도 있습니다 그림 좋네 20정도 마주 부담이 없지 않냐 싶습니다 거기 한 20대면 아주 구도가 좋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보시게요 중국 삼강 중국 삼강 중국에서 최고의 석지를 잘하는 전부 이 삼경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 아따 멋지네 이런거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욕심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아 이게 지금 옛날에는 꽤 비싸는데 지금은 150정도 150정도요 아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상당히 좋네 아 꽃돌 되겠습니다 해바라 해바라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있니 한 장 한 장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좋네 아 멋진데 이런거는 가격이 얼마나 납니까 이런거는 60정도 이런거는 60정도 그리고 꽃돌이 나 60대에 나간답니다 잘 만드는 손돌이 많죠 예 전부 손돌이고 아 그래요 나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방이 방이 이거 진짜 너무 저한테는 아주 너무 전부 손돌이다 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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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겠습니다 선돌 선돌 원단선 이거 원단선입니다 고흥선입니다 고흥선 방흥선 고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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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이것도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맙습니다. 요거 요리가 많이 세트로 요걸 세트로 판매를 한다면 가격은 얼마나 나갑니까 요걸 지금 어디를 한번 가격도 한 60만원 다해서 세트로 한 60정도요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집에 거실 하나 놓아 놓으면 아주 고티가 나겠습니다 요런 것도 지금 거실에서 올려놓으면 아주 멋지겠네요 이거 정말 이거 이거 요거는 심좋아 보이는데 이게 참 기물을 기물 좋습니다 병이 아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음색이 아주 부드럽게 나이 잘 나왔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이런 남성은 내가 진짜 글래봄이 드문 도라는 아 아 30, 보호수성에 요거 요거 요거는 지금 요거 가격이 얼마에요? 울산 그것도 이제 충구 우장돌 충구 우장돌 인데 옷도 한 150만원 입니다 중국돌 입니다 여러분들 중국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명품이 가깝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하지 않으면서 빨아들인 그런 느낌 아주 정감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마지막 방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방 한번 찍어 아까 봤을 때 그림 구도를 뭐 어떻게 설명해 나무에 나무에 무슨 나무에 나는 하위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아 좋습니다 요거는 얼마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70이요 80이요 중국들도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네 고가가 얼마 한 30만원짜리 아 요런거에요 전체들 한국사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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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디껍니까 네 아 아 아 아 아 수입돌로 가격이 꽤 나갑니다. 중국의 포도섭 좋다 이런거는 폭포로 봐도 되고 뒤에 선경도 있고 아따 깔끔하게 나왔네요 좋습니다. 중국들도 이렇게 멋진다 한번 보세요 요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60 이런 단으로 잘 나왔네요 좋습니다. 2단에 경이 있고 3,4 잘 나왔네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우장돌이고 달마가 지금 한번 계십니다. 아주 멋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가격대에 얼마나 갑니까? 네. 코는 400이에요. 400 구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거의 완벽합니다. 노돌도 참 좋은데요. 남한강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한강 쌍봉입니다. 아주 선이 부드럽게 잘 나왔습니다. 경이 이렇게 잘 나오기는 내가 처음 봅니다. 좋습니다. 물도 살짝 고이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거의 50개입니다. 50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끌립니다. 사실은. 돌이 선이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대충 한 20분 돌아왔습니다. 가격대비 다양하게 돌이 있으니까 모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홍보해 주시고 오미가미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상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2시간씩 이벤트로 현장경례도 할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까 40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로 주소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당 탐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